예전에 이런거였는데 제가 씻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. 씻기 싫어했어요? 흰자씨가? 네. 그때는 숙소생활을 안했는데 예전부터 지금까지? 네. 그... 아니아니아니 제가 메신저 프로그램을 용국이랑 하고 있는데 아 씻기가 너무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용국이가 씻는거에 대해서 한시간동안 얘기를 해요. 왜 씻어야 하는지부터 왜 씻어야 하는지 남들한테 피해도 가니까 씻어야 되고 죽는줄 알았어요. 그러면 안됩니다. 귀찮아 너 그만한대. 네.